이상하다 인간여자 맛있는 냄새나는데 먹을 수 없다 무섭다 거짓말하지 마라 망쳐가다 진짜다 여자 인간 근데 내가 가니까 날개 대체 제게 무슨 말이야 날개라면 혹시 전파공주님? 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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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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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소교... 언제까지 철없이 멋대로 갈거야? 우리는 평범한 여행을 하는게 아니야 음... 그게 뭐?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? 두 분 다! 너무 흥분하신 듯합니다 자중하십시오! 잠깐! 개 누구냐! 곡대인! 은소저! 일부러 들으려 한 것은 아니니 오해 마십시오 소사매? 오... 오? 오? 오iegen!!! 소협, 실례했습니다. 보시다시피 제 동생인데 아직 철이 없습니다. 자네가 소교를 찾아 천도봉 아래로 데려와주게. 걱정 마십시오. 소삼이가 은소저의 동생이었다니. 이곳은 위험한데 소삼이를 홀로 둘 수 없어. 어서 찾아야겠다. 소삼이가 은소저의 동생이었다니.